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든 이 어플리케이션 요 화면에 생명을 불어 넣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요 위젯들을 배치하는 것까지 했었는데 이번에는 요 한글로 라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떠한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해볼 겁니다 그것은 hello가 안녕 이라는 한글로 바뀌게 하는 그런 작업인데요 같이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레이아웃 xml 파일과 요 메인 액티비티 코틀린 파일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은 요 클래스 안에 set content view 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레이아웃의 액티비티 메인 xml 파일이죠 요거를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했을 때 어플리케이션이 켜졌을 때 요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 화면은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 이 화면에 있는 이 위젯들은 어떻게 부를까요 요거는 어 좀 여기 있는 기능을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헬로 헬로 라는 에 어 이름을 통해서 이 메인 액티비티 에서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름은 가장 위에 있는 id 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버튼도 가장 위에 id 가 있죠 그래서 요 두가지 위젯의 이름을 각각 지어 놓고 고걸 통해서 여기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자 아이디는 뭐 나중에 바꾸면 될 것 같고 그 아이디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여기다 코딩을 해야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한번 어 구글에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자 구글에서 뭐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어 일단 코틀린 이니까 코틀린 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요 텍스트 비유 이제 시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위젯의 이름이 텍스트 비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 비유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동작이 뭐죠 저 텍스트 비유의 내용을 바꾸겠다 그러니까 체인지 텍스트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검색을 하면은 자 가장 유사 이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텍스트 비유를 얻어서 텍스트를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위에는 질문이고 아래쪽에 정답이 있겠죠 자 일단 요거를 한번 복사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메인 메인 함수에 들어가면 되겠죠 요게 이루어지고 나서 요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빨간색이 있는데 일단 요건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한 줄 영어 해석하듯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인드 비유 바이 아이디 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떠한 걸 만들어서 그거를 여기다가 저장했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여기서 만든 변수에다가 set on click listener 라는 함수를 걸어서 어 이름을 보고 이제 추측을 해 봤을 때 클릭 리스너 클릭을 하는 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클릭이 됐을 때 어떠한 동작을 해라 를 여기에다가 적어 준 것 같죠 텍스트 뷰 점 텍스트는 아마 텍스트 뷰 안에 들어가는 글자를 뜻하는 것일 것이고 어디에서 뭘 받아와 가지고 그거를 대입해라 요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 레이아웃 파일에 맞게 요걸 좀 수정해 주면 원하는 기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겠죠 이거는 value 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value 로 할 수도 있고 variable 로 할 수도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변하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된 값이라고 보고 value 로 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리고 나오는 것이 변수 명 입니다 변수 명인데 텍스트 뷰 텍스트 뷰 헷갈리니까 일단 tv 로 하겠습니다 tv 라는 변수 명으로 할 것이고 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텍스트 뷰 혹은 tv 가 어떠한 객체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정수면 인트가 될 것이고 문자 이름은 스트링 이렇게 지정을 해 주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요 만들 객체는 텍스트 뷰 라는 객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식이 다 적어 주는 거거든요 요거 그대로 텍스트 뷰 라고 적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나오는 것은 이따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find view by id 이런 함수로 만들 건데 자 이 안에 내용을 한번 보죠 r id android text 이거는 아까 예제에서 그 사람이 적었던 아이디인 거고요 우리는 아이디가 뭐였죠 자 얘 아이디를 일단 tv 라고 tv 뭐라고 할까요 tv hello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요리 팩터로 이렇게 바꿔주고 tv hello 라는 아이디다 얘가 tv hello 그럼 여기랑 형식을 똑같게 r.id.tv hello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있기 때문에 보라색이 뜨고요 자 이제 그럼 첫 줄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요 빨간색이 되는 게 클릭을 해 보면은 android widget text view 냐 android.widget text view 를 얘기하는 게 맞냐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맞다 라면 alt 엔터를 눌러라 alt 엔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alt 엔터를 누르면은 아 이 텍스트 뷰라는 객체를 사용하려면 android.widget.text view 를 import 해야 되는군요 자 자동으로 이렇게 import 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회색이 되는 이유는 만들어 놓고 안 썼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차피 나중에 쓸 거니까 일단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지금 요거를 이제 일단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글자를 한번 바꿔 보죠 자 요건 그 요건 좀 컨트롤 슬래쉬를 누르면은 요 블록을 잡아서 컨트롤 슬래쉬를 누르면은 주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텍스트 뷰에 텍스트 그러니까 이 tv에 이 tv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붙이면은 요 안에 내용을 선택할 수가 있고 요거를 뭘로 바꿔 볼까요 자 안녕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아까 우리가 하려고 했던 클릭했을 때 안녕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시작하자마자 이 앱이 실행 되자마자 바로 안녕으로 돼 있을 겁니다 지금 분명 글자 hello인데 요거를 실행했을 때 이제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hello가 아닌 안녕이 나와야 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저장을 하고 shift f10 이게 다 런이 되면은 여기 살짝 꺼졌다가 다시 켜질 겁니다 자 보시면 안녕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 코드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 위젯을 선택했고 텍스트 뷰 위젯을 선택을 했고 요 코드를 통해서 글자를 바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반은 완성했고요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요거를 그냥 마구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만 바뀌도록 하는 거죠 자 그거는 요 앞이 뒤에 있는 코드를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버튼에 동작을 집어넣으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변수로 받아와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set on click listener 함수를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똑같이 이걸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할 거고 자 버튼 버튼도 이제 id를 하나 만들어 주죠 버튼 3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좀 빼고 버튼 이것도 버튼 call 이렇게 할게요 엔터를 누르면 또 리팩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젯의 id는 버튼 call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버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 텍스트 뷰가 아니라 이거는 버튼이 되겠죠 자 요거 요 객체는 텍스트 뷰 객체고 얘 같은 경우는 버튼 객체가 됩니다 파인드 뷰 바이 아이디 이건 똑같이 쓸 거고 id가 바뀌었죠 id가 btn call 입니다 근데 요것도 지금 보시면 빨간색이에요 보면은 아 얘도 안드로이드 위젯 버튼 이라는 애를 데리고 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lt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버튼까지 데리고 옵니다 자 요게 회색이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뒤에서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쓰면은 바로 색깔이 똑같아집니다 자 버튼에다가 기능을 넣는 것은 무엇이었냐 무엇이었냐 set on click listener 요거입니다 그래서 button. 복사해서 이렇게 되고 이 안에다가 어떤 동작을 할 거냐 넣으면 되는데 그 동작은 바로 요거죠 요거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 자 텍스트 뷰와 버튼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 선택을 해서 버튼에다가 어떠한 기능을 넣었어요 버튼을 클릭하면 어떤 동작을 수행해라 그 중괄호 안에다가 집어넣었고 그 동작은 tv 텍스트 뷰를 상징하는 요 변수에다가 텍스트 점 텍스트를 넣어서 이 안에 내용을 안녕으로 바꿔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보시면은 아까는 그냥 안녕이었는데 헬로로 바뀌었죠 자 기본 상태에서 이제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안녕이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클릭하면 안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어 이 안에 있는 위젯들을 선택해서 어떠한 기능을 집어넣는 것까지 코딩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기능만 사실은 이제 알아도 웬만한 앱은 만들 수 있는 기초는 다져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응용을 해서 다음부터는 실제로 아이스크림 내기 앱 만들었던 걸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